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2024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유니스 겨울 인체들이는 첫 번째 추석이네요 맞아요 추석하면 보름달을 빼놓을 수 없는데 멤버들, 두 분 달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우리 에바에프터가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저희 유니스와 에바에프터가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만 가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드리고 싶어요 에바에프터 여러분 귀한 길에도 유니스는 많이 보내주실거죠? 유니스가 나오는 콘텐츠도 많이 봐주기 약속! 저희도 에바에프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추석 연회를 보내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